자 그럼 3번 한반도의 질개통 얘기는 자 그러면은 요 A가 이제 고생대 가장 처음에 나와있는 조선누층군 이건 주로 해성층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결층이 있는데 이제 중간에 실료라기층이나 이제 대본기지층이 있긴 있어요 어? 뭐 실료라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정선에 가버린 회동리층 같은거 나오잖아 그지? 그 다음에 B는 평안누층군 고생대 후기부터 중생대 초까지 있는데 주로 고생대층으로 나오지 이건 하부는 해성층이고 상부는 육성층인거 그 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조선운동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대동노층군이고 대동노층군이 일어나고 나서 대보수산운동이 요때 일어나지 그리고 대보수산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D가 경상노층군 경상노층군 퇴적되고 나서 불국사 조선운동 이렇게 일어나는거 순서는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구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봅시다 1번 A에는 석회암층 분포한다 맞잖아 해성층 어? 이런 평안누층군이 이제 하부가 해성층이니까 석회암층 상부가 육성층이니까 무연탄층이 만들어지구요 그 다음 2번 B에는 해성층 육성층 모두 분포한다 하부 해성층 상부 육성층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3번 C는 대동노층군이다 뭐 대동노층군은 그럼 대동노층군이라고 하지 뭐라고 얘기해 그 다음 4번 대보화강암은 D가 생성되기 이전에 대보화강암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관입을 할 수가 없죠 많이 나오는거죠 그 다음 5번 퇴적 중단의 시간은 고생대기 기간 이 기간이 신생대 기간 신생대 자체가 기간 자체가 너무 짧잖아 이게 훨씬 더 길 수 밖에 없어요 고생대 쪽이 옳지 않은건 4번 자 다음에 4번 가자 자 왼쪽에 이제 전세계 지각연류량을 얘기하는건데 지각연류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흘러나오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단위 면적 1제곱미터당 미리와트 이 와트 개념의 단위 시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근데 지각연류량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첫번째가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방출되는 붕괴열 이게 있고 그 다음 두번째가 고온 고압상태인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새 나오는 열에너지 그래서 이제 맨틀물질의 상승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은 이런 것들 고온 고압상태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전달되는 열에너지가 좀 많이 수송이 되는 반면에 이제 이런 방사성 원소의 방출연량이라고 나왔잖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암석의 종류에 따라 방사성 원소가 붕괴될 때 그럼 요것만 얘기하는 거야 요게 크다라고 해서 꼭 지각연류량이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도 화강암은 대륙지각을 구성한 암석 현무암은 해양지각을 구성한 암석이잖아 아 그럼 대륙지각과 해양지각 중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붕괴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량은 대륙지각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 지각연류량은 자 이제 바다 가운데는 이런 데가 해령이지 이런 데가 해구 그 다음에 이런 데가 또 해구 그래서 해령이 해구보다 훨씬 더 많아야 돼 기억댕 니은 번 암석 1kg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은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적다 뭐 펴보면 되는 거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번 근데 해령에서 지각연류량이 해양지각인 현무암으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령의 지각연류량이 딴 데보다 큰 이유는 맨틀 물질 상승에 의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 열 에너지가 지표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붕괴률보다 맨틀에서 전달되는 열에 더 큰 영향을 만든다 맨틀 물질 상승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맞겠지? 자 다음 5번 가보자 상당히 좀 자료를 좀 재밌게 만들어놨는데 이건 실험과정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야 그림과 같이 펌프가 달린 삼각 플라스크에 약간의 물 수증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향연기 응결 해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건데 지금은 잘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압력 센서하고 온도 센서를 설치한 후 플라스크를 밀피하는데 이때 다음은 봐봐 펌프로 공기를 충분히 압축시킨다 그랬지 그럼 펌프로 한 번만 누르면은 공기 압력이 높아질 거야 근데 우리 펌프를 어떻게 누르겠어 이렇게 누를 거 아니야 그럼 누를 때마다 압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게 계단 형태로 됐다는 얘기는 야 이런 거 내는 거 처음 봤네 펌프를 이렇게 되니까 압력이 좀 계단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되는 거지 그럼 이 과정 있지 여기까지가 플라스크 내부의 공기가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거니까 여기가 단열 압축과정 이거는 이제 공기의 상승하강으로 따지면 공기의 하강하는 과정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 기온이 상승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점선 있죠 그 점선 이게 이제 기온 변화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 과정 보죠 다 과정에서 충분히 압축시키고 난 이후에 조절 밸브를 열어버리면 안에 공기가 쉬익 빠져나오는 거야 조절 밸브를 여는 경우가 이 경우라고 그럼 여기가 이제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작아지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경우 그럼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뚝 떨어지지 그것 때문에 이제 기온이 어떻게 돼?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감소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해된 설명으로 오른 거 기억번 동그라미 기억은 뭐죠? 조절 밸브를 여는 거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거 기억났지 그 다음 니은 번 동그라미 A A가 뭐죠? A가 기압이었네 니은 땡 그 다음 디귿 번 A 구간에서 A 구간 단열 팽창이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는 건데 수증기의 응결은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수증기량이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